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이동원 연구원입니다. 오늘 소개팅 제목은 세계 1등 조선신란감입니다. 조선업이 과거의 호황을 누리다가 근 10년 내 불황을 겪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1등 신란감이었던 조선업 다시 1등 신란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관련해서 세계 1위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의 지분율과 지배구조를 보시면요. 현대중공업은 2017년까지 현대중공업 하나의 회사였고 17년에 분할이 돼서 다양한 사업들이 각각의 회사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름이 2017년까지 존속되다가 비상장으로 있다가 작년인 2021년 9월에 다시 재상장이 되면서 시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현재 지배구조는 모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의 78%를 갖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은 다시 모회사인 HD현대, 과거의 현대중공업 지주였던 모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순수 조선회사로 세계 1등, 지금 과거에 가장 많은 배를 만든 조선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과에 대해서 볼 텐데요. 성과는 과거에 발주가 줄어들었다가 최근 상황들이 발주가 늘어나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를 하면서 컨테이너 발주가 전체 선박 시장을 이끌었고요. 작년과 올해 LNG 친환경 수요가 증가를 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때문에 LNG 선박들이 굉장히 많은 발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요 증가 때문에 성과, 배의 가격이 급증을 했는데요. 최근 4년 내 성과를 보시면 지금 과거 4년 내 최고점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높은 성과는 한동안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뒤에서 보실 원가, 후판 같은 재료비가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이익이 계속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수주 및 실적을 살펴보면 수주는 조선사들이 배를 주문을 받는 것을 수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수주를 받고 매출이 일으켜지는 이 실적까지는 보통 2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배를 한 척을 주문해서 만들어줘서 다시 갖다 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수주는 2020년 4분기부터 증가를 했고요. 2년이 지난 올해 4분기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매출이 증가하는 수주가 계속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과 이익이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중공업의 매출액은 21년에 8조 원 수준이었고요. 올해는 10조 가까이, 내년이 23년에는 12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내년 내후년 계속 증가를 해서 24년 정도면 1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수주 상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코로나가 2020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 코로나의 상황이 이동이 제한이 되면서 서비스 수요, 외식이라든지 여행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모든 가구에서 재화 소비, 가구라든지 IT, 가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고요.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증을 하면서 컨테이너 산사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발주로 이어졌는데요. 2021년 컨테이너 발주량은 사상 최대치인 430만 TU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과거에 2007년에 초호황이었던 시기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컨테이너 발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사들은 그동안의 수주 가뭄을 해결을 하고 조선사의 배를 만드는 공간을 도크라고 표현하는데 이 도크의 많은 부분을 컨테이너 선으로 채우게 됩니다. 이후 2021년에는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가장 친환경인 수소라든지 암모니아 이런 원재료가, 원자재들이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연료로 LNG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LNG를 운반하는 선박들의 발주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2021년이 작년 연간 LNG 발주는 75척 정도였고요. 척당 2억 4천만 불 정도 하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입니다. LNG 운반선은 대부분 다 한국에서 수주를 하는데요. 기술이 굉장히 높은 요구도가 필요하고 한국이 그 기술을 충족하기 때문에 경쟁국인 중국에 비해서 대부분의 수주를 한국이 가져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2월 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의존해서 가져오던 천연가스가 수입이 더 이상 안 되면서 LNG로 대체하는 이 수요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LNG 운반선의 발주가 폭증을 해서 작년 한 해 75척이 과거의 기록이었는데 올해만 벌써 120척의 발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조는 LNG 투자에 계속 증가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LNG선 발주는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현대 중공을 포함한 한국 조선사들이 이 수요를 같이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주와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조선업에서 원가는 크게 재료비와 인건비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료비는 후판이라는 두꺼운 철판 통상 20mm에서 30mm 되는 두꺼운 철판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후판 가격이 작년 한 해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후판이 급등을 하면서 조선사들은 관련해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이 후판가가 다시 내려오면 이익이 개선되는 모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후판가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올해 4월 대비해서 현재 한 2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조선사들의 향후 이익 증가에 대해서 좋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고 올해는 이거랑 좀 반대로 조선사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봤을 때 조선사들이 수주를 하고 매출까지 또는 배를 갖다주는 인도시청까지 이 시차를 보게 되면 조선사들의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지 많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수주에서 인도까지 시차는 3년 이상으로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업황의 시기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을 하는데요. 최근에 많이 줄었던 상황에서 수주가 늘어나면서 이 시차가 길어졌는데요. 과거에 거의 2008년 호황 시기까지 이 시차가 길어졌습니다. 공급이 그동안 10년 동안 조선이 불황을 겪으면서 많이 제약이 됐고 공급이 없다는 측면 때문에 조선사들이 남아있는 조선사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금 덧붙여서 주요 조선사들의 점유율을 보게 되면요. 한국의 5대 조선사로 불리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무준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5개의 조선사와 중국의 최대 조선사인 CSSC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6개 조선사를 보면 2007년 점유율이 전체에서 25% 정도를 차지했고요. 작년인 21년에는 50%까지 증가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사이 동안에 조선사들이 구조조정이 됐고 경쟁할 조선사가 없어지면서 상위 조선사들이 수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조는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조선사는 하루아침에 생기지가 않습니다. 설사 만든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수주 경험이 부족한 조선사에게 오랜 기간 해운업을 영위한 발주사들은 수주를, 발주를 주지 않는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좋은 LNG 업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러시아가 LNG 수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수출이 막히면서 다른 많은 국가에서 이 천연가스 수요를 LNG 수요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 잔고랑 이 신조성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한 18개월 전에는 이 척단 가격이 1억 8천만 불 정도 했는데 지금 2억 4천만 불 정도를 기록해서 한 30% 정도의 배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8개월 전 대비하면 1,100원에서 1,300원 수준으로 20%가량 올랐기 때문에 원화를 기준으로 하면 배의 가격은 거의 50%가 상승해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조선사들이 계속 누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LNG 플랜트는 지금 프로젝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가 과거에 투자가 계속 지연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LNG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계속 늘어나고 있고 관련된 LNG 운반선이나 LNG를 저장하는 LNG FSRU 그리고 LNG를 개발하는 FLNG 같은 고부가치 선박들이 전체 시장의 수주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선업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만하면 다시 조선업이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현대중공업이 1등 신랑감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